청춘 사극의 기대작, 구름이 그린 달빛의 안방극장을 찾아옵니다. 응답하라 1988의 박보검과 아역스타 출신 김유정이 호흡을 맞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윤현숙 기자입니다. 얼떨결에 내시가 된 남장여자와 속내를 감춘 날라리 왕세자. 구중군거를 배경으로 내시와 왕세자의 색다른 로맨스와 좌충우돌 소동이 펼쳐집니다. 다음 주 첫 방송되는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은 성균관 스캔들과 해를 품은 달을 잇는 청춘 로맨스 사극입니다. 박보검이 주인공 왕세자 이영역을 맡았고 명품 아역 꼬리표를 뗀 김유정이 남장여인으로 성숙한 매력을 뽐냅니다. 청춘 테라피라고 말하고 싶은 게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힐링하시고 용기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. 남장여자 캐릭터이지만 굉장히 라온이가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런 캐릭터여서 어떻게 저한테 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비윤의 인물 효명세자를 모티브로 한 동명의 웹소설이 원작인데 가볍지만은 않게 캐릭터와 줄거리를 바꿨습니다. 시청자들이 같이 이 시대의 왕자가 이 시대의 군주가 이 정도의 공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은 좀 놓고 싶었던 건 사실입니다. 응답하라 시리즈 이후 주연 배우들의 흥인이 부진한 이른바 응답의 저주를 박보검이 깰지도 관심입니다. 응답의 저주라는 말이 굉장히 속상한 것 같아요.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굉장히 즐겁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큰 사랑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제작 발표회에는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의 취재 열기도 뜨거워 드라마에 쏠린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. YTN 윤현숙입니다. YTN 윤현숙입니다.